마석고등학교 역시 여러분들 형 사랑하지마 일단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마석고등학교고요 이곳에 인기가 많아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그 동아리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아 동아리에서 초대를 못해 주는 중도라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지금 남양주 마석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하고 그래가지고 마석이나 휴메인장 중에 2학년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마랑님이 운동적으로 유명하시고 하니까 학생 주체로 하는 체육동아리인데 유명하신 마랑님하고 같이 운동하면 어떨까 반갑습니다 여기 무슨 동아리에요? 체육동아리요 세뇌갈사랑 누구 있어요? 나 지워 사겠다 아 꽤 많으시네 여학생분들은 무릎 꿇고 둘 셋 나 십다 넷 다섯 아 타라자 안해주세요 타라자 안해주세요 타라자 안해주세요 으아악 빙 으와아아아악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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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양학생 다 죽었어요. 야! 양학생! 양학생! 야, 들어가! 양학생, 준비! 양학생 모여서 할게요. 자, 하나! 둘! 둘! 야아! 셋! 으아아아! 으아아아! 여덟! 으아아아! 열! 으아악! 아, 정영이 형이. 뭐야. 정영이 형이. 파이팅!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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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좀 известно요. 좋았다고. ㅋㅋ 좋았다고. ㅋㅋㅋㅋㅋ jojout다고요. 자, 어쨌든 마랑대 마소쿠다 함께 푸시업 대결. 마소쿠다 굿승! 오, 오, 오! 시, 작! 오, 오, 오. B 시작 B 시작 B 시작 시작 하나 어 오케이 할거있다 가자 오케이 이게 확실히 유연하니까 이 세파를 이런 자기가 있었습니다. 윤리오른 Linol 여자들, 여자 학생들 사이에 마랑오빠, 인도가 어때요? 떨어지리로 갈 곳, 밀가라고 하세요. flags 코스 크기 아깝다 아아 다 준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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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 종강 승리 아아 안아 안아 슈환아! 마라가! 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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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주포! 마라! 야 도와라야! 마라의 짱이에요! 안녕! 안녕! 저는 재밌게 즐거웠어요. 영상을 올릴 테니까 추억거리고 재미있어서 알겠죠? 네! 바로와! 바로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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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umes! Jaw Israel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